안녕하십니까 사막의 생수입니다. 왜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들을 사랑하셨을까요? 예수님은 3년 공생의 기간을 거의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매우 특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해로당의 유아 살해 사건으로 인해 천사의 고지에 따라 예수님의 부모들과 함께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왔는데 그곳이 갈릴리 나사렛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30년간 갈릴리 사람들과 생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30년의 지상생활을 하셨던 데에는 선지자의 예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 말씀 스블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이 말씀은 이사야서 9장 1절 2절에서 예언된 말씀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애적에는 여왁께서 스블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은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멸시와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늘의 빛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영화롭게 하신 것입니다. 역사가 요세프스에 의하면 갈릴리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섞여 사는 지역이었다고 하는데 그 당시 갈릴리는 외세 침략으로 전쟁과 포로, 강도, 탈취가 빈번했던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의 메시아가 아닌 이방인들을 포함한 모든 족속들에게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갈릴리 지역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에 매우 부합했던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이방의 갈릴리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갈릴리는 예수님 당시 주로 어업과 농업에 종사하는 자들이 많았고 그 외에도 직조, 채석, 선박건조, 도기, 제조 등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는데 유대 역사가 요세프스는 갈릴리에 있던 도시와 마을의 수가 204개나 되었으며 그 중 가장 규모가 작은 곳도 인구가 만오천명이 넘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아마도 갈릴리의 인구를 추산하면 300만명가량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섞인 갈릴리 지역에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온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과 능력을 나타내시고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사역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은 유대인들 중에 어느 지역보다도 애국자들이 많았습니다. 로마 권력으로부터 이스라엘이 해방되고 자유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열망했던 자들이 갈릴리 사람들이었는데 갈릴리 해방전선을 꿈꾸는 무리들이 로마 권력에 대항하여 마치 레지스탕스처럼 곳곳에서 로마인들이나 유대 권력자들을 대상으로 테러나 소동을 벌여왔으므로 그 당시 유대 총독 빌라도에게는 매우 골치 아픈 존재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라도는 이들을 폭도, 살인자 등으로 치부하고 소탕작전을 벌여왔습니다. 이 갈릴리 해방 동맹의 우두머리가 갈릴리인 유다이기 때문에 더욱더 갈릴리 사람들은 로마 권력에 있어서 골칫덩어리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1절에 갈릴리 해방 동맹에게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두머리인 갈릴리 사람을 죽여 그 피를 성전의 재물에 섞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요세프스에 의하면 예수님 대신 석방된 바라발은 강도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도 역시 민족 해방전설을 꾀했던 사람이었고 갈릴리 출신이며 그가 민족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 정권에 투쟁을 했지만 그 당시 해루당과 부정한 유대 권력자들과 빌라도가 서로 부정한 거래를 하는 것을 알고 나서 빌라도 암살 음모를 꾀하다가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의 독립과 유대민족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투쟁과 살인 강도를 서슴치 않았던 열성당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면서 환호했던 무리들도 역시 갈릴리 사람들인데 그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로마 권력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메시아 엘리아와 같은 영웅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들을 위해 대속제물이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세우시고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지만 갈릴리 사람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힘썼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로마 세력에서 해방시키고 악한 유대 권력자들과 탐관 오리들을 척결하고 자유와 평등의 나라로 세워줄 것을 열망했고 그래야 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민족 독립과 해방과 안정을 간절히 열망하는 갈릴리 사람들에게 많은 연민의 정을 보내셨습니다. 비록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의 목적과 의미에 보합하지는 않았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매우 동정과 안타까움을 나타내셨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예수님을 체포하여 왕으로 세우려고 영모를 꾸민 자들도 역시 갈릴리 남자들이었다고 요한복음 6장 15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유대의 대제사상들, 파리세인들, 서기관들, 종교 권력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와 능력과 표적을 보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내심 알고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예수님을 여와를 모독하고 모세율법을 회방하는 자로 치부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결국 빌라도와 결탁하여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했던 것입니다. 유대 종교 권력자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지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 탐욕과 거짓과 유선 그리고 포악과 불법을 창망하시고 회개하라고 외치셨고 특히 유대 소민인 갈릴리 사람들과 병자들, 가난한 자들, 이방인들과 함께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함으로 유대 종교 권력자들은 예수님이 갈릴리의 민족해방전선 사람들과 함께 꾀하여 쿠데타를 일으켜 이스라엘을 탈취하려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 되면 그동안 그들이 유지했던 유대 권력의 기득권을 다 빼앗기고 퇴출당할 것을 알고 그렇게 죽자사자 예수님을 모함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죽이고자 선동했던 자들은 대부분 유대 종교 권력자들이었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따르고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종교적 특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온갖 부정과 불법 위선과 탐욕에 물들어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리스도인 자신을 대적하는 사악한 집단인 유대 종교 권력자들을 매우 싫어하셨고 그러나 비록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구원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진심으로 이스라엘이 로마 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모든 유대인들이 평화롭게 살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평등과 자유를 추구하는 갈릴리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랑을 베푸시고 마지막까지 복음사역을 갈릴리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 섰을 때 유대 관원들의 선동에 빠져 갈릴리 사람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그 이유는 갈릴리 사람들이 간절히 원했던 이스라엘의 독립과 안녕인 순수한 열망을 예수님께서 끝끝내 저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는 주로 갈릴리 사람들에 의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방인의 땅에 전파되어졌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매우 독보적인 인물이 있는데 바리세인 중에 바리세인이었던 사도바울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들의 민족 해방과 평화를 얼마나 안타깝게 바라보셨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민족의 해방과 독립과 안정을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갈릴리 사람들의 열망을 들어주지 못하셨고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인류의 그리스도 구원자 하나님으로 지금까지 살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